1cm, 10mL 큰 차이나 1cm야 10mm랑 아니야, 나 164까지 맞았어 그럼 애니는 165가 뭐야? 모기는 언니가 더 작다는 얘기야 모기? 인정 안 하고 싶으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지? 인정할게 아, 근데 카메라 대고 인정한다고 그래 저는 키가 작은게 인정합니다 뭘 있을지 미아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근데 앞에가 안보이니까 캬악 갔다가 그냥 그 똘 위에 비싼 장면도 있다가 근데 그 나도 진짜 밟았어 으아악 깜빡 아팠겠다 나 우리도 괜찮았었는데 차 주인분께서 계셨거든 주인도 그렇고 거기에 있었던 차례로 스태프들 우아악 죄송합니다 짜잔 야 내가 만약에 그루라면 이거 가지고 그 침대 그 뭐 창고대기 이렇게 잡아? 너무타ため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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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 그룹 그룹 종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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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n 셔츠! 셔츠 히메카. 오케이. 2 2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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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어! 어! 오! 대답해! 하나 둘 셋! 텍! 텍! 아! 뭐야? 나는 했는데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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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세션! 첫!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바로 민주 팀도... 으악! 뭐하냐! 근데 오늘 나 핸드잖아. 핸드가 우리 손 쓰는 중 많은데 이렇게 하면 핸드 안에서 뭔가 꽉꽉꽉꽉 같아. 신경 써. 웃으실 것만 같아. 웃으실 것만 같아. 너무 잘했다. 이리야 너무 잘했다. 잘했죠? 어, 너무 재밌었어. 한국인의 소란 미아, 카메라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자, 머리. 어? 커피스. 넥스트! 아, 빨리 와주세요. 인터뷰 죽이셔서 몰랐네요. 인터뷰 죽이셔서 넥스트인지 몰랐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I'm on the next level. 언니 노래 한 번 불러주면 안 돼. I'm on the next level. 하나, 둘, 셋. 미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머리 잘해.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서 나의 머리가 있으면 호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이번 활동, 에티켓. I like it. 하아! 이렇게. 쏘룡과 애들이 잘 할 수 있게 내가 입 향을 좋게 만들게요. 그래야 쏘룡과 잘 보일 수 있어. 왜냐면 생각보다 내가 신경쓰니까. 레이아 씨는 뭐. 저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 왕왕이요. 아 그냥 왕왕이요. 왕왕? 이 앨범 필수지 너무 예뻐 와 누구야 드리자 했을까? 진짜 예뻐요 첫째 고양이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저요 맞습니다 공원소녀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원소녀 준비 시작 4 4 3 2 1 2 3 2 3 소소 소소 퍼즐문 안무 정답 정답 퍼즐문인데 손 안무가 아니라 다리로 안무하는 다리가 올라갔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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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키탑 아니야 I can't breathe 땐 땐 땐 아니야 아 너 너 라이키탑 엔딩 라이키탑 마디 너무 귀여운 스웨